안녕하십니까 책읽는사자입니다 여러분 보궐선거결과를 보면서 생각한 점을 다섯가지로 제가 짧게 생각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밀레니얼 세대가 정치사회적 주류로 등단했다 제대로 등단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비 문화계에서는 2030 밀레니얼 세대가 이미 화폐투표라는 개념으로 불매운동이나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아주 뚜렷했잖아요 계속 주목을 받은 게 20대 남자 70% 이상이 오른쪽을 택했다 오른쪽을 택한 게 아니라 왼쪽이 싫어서 왼쪽을 안 찍은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결과는 선택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오른쪽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주목이 됐는데 그전에도 어떤 소비생태계에서 영향을 강하게 끼쳐갔다면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정치사회적 영향력이 드러난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남자 투표율만 이게 너무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주목을 많이 했는데 20, 30 남자 여자 투표율을 뭐랄까 출구조사 비율을 보시면 굉장히 상징성이 커요 20대 여자분은 왼쪽은 44 그리고 오른쪽은 40.9 이렇게 돼 있는데 30대 남자는 왼쪽이 32.6 그리고 오른쪽이 63.8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30대 여자분은 이게 이 30대 여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3.7%는 왼쪽을 찍었는데 오른쪽을 찍은 분들은 50.6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여자분은 10명 중에 무려 5명이 오른쪽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물론 20대 여자분들도 대등합니다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20대 분들은 약간 의협심이 좀 강한 어떤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회적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거나 어떤 필드라고 하죠 취업을 해서 내가 사회 경험을 해보거나 이제 그렇게 시작하기 위한 어떤 진입 장벽이 있고 또 어떤 진입을 해야 되는 어떤 타이밍이 20대 중반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30대 정도 되면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사회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감을 하는 나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내 월급에서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해서 떼가잖아요 그러면 이 액수를 자기가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후 그러니까 이걸 떼가고 나서 받는 거랑 받고 나서 떼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0대 남자 여자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사회를 경험해 보면서 아 뉴스가 말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아 뉴스에서 내가 이렇게 실제 여기에서 내 종사자 내가 종사자인데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구나 이러면서 이게 점점 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이거 이쪽이나 저쪽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체득적 지식이 겸비되기 시작하는 때가 또 30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보여주는 이 투표율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2030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정치 사회적으로도 뚜렷한 족적을 남긴 어떤 포인트 이게 포인트라고 할지 티핑 포인트가 될지 그건 모르겠죠 그게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나 이어지는 건데 특히 남자가 이제 왼쪽 20대 남자가 왼쪽을 찍은 사람이 22% 오른쪽을 찍은 사람이 72% 이게 뭘 의미할까 제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남자와 여자의 성 이슈가 더 첨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났을까 물론 인국공 사태나 또 뭐 여러가지 사태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주요하게 여기는 어떤 원인 분석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체감상 이 20대 남자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플러스 이걸 증폭시킨 어떤 자기가 이런 식으로 선택했던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남자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잠재적인 어떤 두려움의 반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거기에서 핵심이 젠더 이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여자분 작년에 작년에 이제 어떤 여자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남녀공학 대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어떤 여자로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을 때 눈치가 보이거나 생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야 남녀공학 대학교도 그 정도인가 우리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몸담고 계신 분들의 가장 첨예한 어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젠더다 더 나아가서 이슈의 아주 핵심이 젠더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 20대 남자들의 투표율이나 30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 이슈가 더욱더 첨예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서 오지랖을 부리면은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갈등을 풀려고 하는 제작자나 아니면은 뭐 오해를 풀거나 아니면 남자 여자 간의 어떤 아름다운 사랑을 주창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글이든 뭐 영상이든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 전제는 종교적인 진리의 보금이라는 진리라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다양성이겠죠 보금에서 반하는 걸 아름답다 주창하면 좀 그러니까 근데 이 진리 안에서의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이슈를 갖고라도 제 채널에서 말하는 색깔이 있을 거고 다른 채널에서 말하는 스펙트럼이 있을 거고 다른 채널에서 말하는 스펙트럼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미디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이슈를 갖고 절대 진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들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더욱더 입체적인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준비를 하시거나 긴가민가 도전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물론 첨예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준비가 돼야 되고 또 그냥 마음 뜨거워서 한다기보다는 기획자와 제작자의 마음으로 이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고 창작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가볍게 할 이야기는 아니고 자기가 어떤 주목을 많이 받을 수는 있으나 그 이면에는 어떤 무게중심이 또 있어야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디지털에 내가 기록을 남기는 거에 대한 그 상징성을 좀 전문적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깊이 있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자기가 어떤 좀 다루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면 남자 여자가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고 또 아름답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이 유의미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유튜브가 자리를 잡았다 유튜브라는 뉴미디어가 자리를 잡았다 잡아가고 있다겠죠 자리를 어느 정도 잡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좌파 진영에서는 팟캐스트부터 시작을 했죠 나는 꼼수다라는 어떤 상징성 있는 팟캐스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뉴스공장의 김호준씨 같은 부분은 그때 당시에 나는 꼼수다가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 김호준의 파파이스인가요? 영상 플랫폼으로 먼저 넘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메인방송 말고 뉴미디어 시장을 거의 뺏기다시피 했다가 유튜브라는 컨텐츠에서는 시기적으로나 어떤 컨텐츠 속성상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균형추를 잡아가는 부분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사회적으로 과잉적으로 반응하거나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좀 피로도가 높은 어떤 이런 과도기적인 부분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의 역할이 정말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채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튜브라는 뉴미디어가 자리를 잡았다 잡아가고 있지만 이게 한 작년 총선까지만 해도 이런 느낌이 좀 덜 있었거든요 이게 좀 성숙기 아직 성숙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좀 성숙해졌다 이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소비자, 시청 소비자들의 커뮤니티화가 건강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거 아닌가 물론 제가 저번 한 두 달, 세 달 전만 해도 빅테크 알고리즘의 폐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그 와중에 이런 유튜브 뭐랄까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몇백 개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책임지고 있는 각각의 채널들이 어떤 유기적인 어떤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개몽 아닌 개몽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각자 기질과 각자 스타일에 맞는 이제 채널들을 구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유튜브가 영향력이 작지가 않구나 제가 이런 걸 좀 많이 느꼈고 1년 전과 정말 상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점점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이번에 좀 많이 느낀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이 매개가 꼭 정치, 사회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소비 개통이나 그러니까 그거요 1년, 2년 아니다 유튜브나 뉴미디어가 이제 영향력 깨질 것이다는 대표적으로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5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주창해왔는데 별로 안 와닿았거든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지만 별로 안 와닿았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보면서 아 이게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꼭 정치, 사회 이런 거 말고라도 일반인이 아닌 일반인이죠 셀럽 분들이나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편집 아예 외주로 주는 분들이나 이 유튜버라고 하시는 이 크리에이터 아니면 유튜버 분들의 이 영상 컨텐츠가 좀 뭐랄까 퀄리티가 좀 생긴 느낌?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자리를 다 잡으신 느낌? 이게 좀 들더라고요 아 이게 참 뉴미디어가 이제야 이 변화의 어떤 뭐랄까 저력을 좀 알아가고 있는? 근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 좀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시작이다 저는 아직도 이게 레드오션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지금 뭐 오디오 플랫폼이 뜨고 있다는데 약간 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유튜브 및 뉴미디어가 자리를 잡은 것 같은 느낌 네 번째는 전문가가 없다 전문가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에 온다 이러면서 김정은 박사님도 비판 아닌 비판을 했던 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이제 평론이나 비판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구조적인 한계가 뭐냐면 이미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측을 하시지만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잖아요 단기적인 경제학자랑 똑같아요 단기적인 예측은 정말 유의미하게 뭐 훌륭한 예측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딱 숲을 보는 관점으로 보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심리학 서적을 보면 연구한 게 있어요 평생 경찰을 하셨던 분이 형사였던 분이죠 그래서 범죄자들의 어떤 범죄를 추적하고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걸 평생 동안 분석하신 분이랑 아예 일반인이랑 거짓말을 누가 더 잘 분석하나 했는데 확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경찰이랑 비경찰이라고 할까요 평생 거짓말을 조사하는 분이랑 일반인이랑 거짓말을 분별하는 퍼센티지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을 좀 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환경이 좀 다르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범인 추적하는 어떤 심리전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가끔씩 초대되는 어떤 경찰이나 프로파일러나 이런 분들 보면 예측이 틀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유의미한 부분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1년 전에 총선에서 그렇게 완전히 뭐랄까 왼쪽이 전국을 덮을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거의 못했어요 그리고 단 1년 만에 1년 만에 이런 결과가 나올지도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숲을 보는 관점에서 전문가들의 예측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게중심을 두껍게 둬야 하나 무겁게 둬야 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 CS 루이스가 물론 CS 루이스가 다 맞는 게 아닌데 CS 루이스는 신문을 안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봤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께 정보 큐레이션을 좀 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가끔씩 현타가 오는 부분이 뭐냐면 신문기사에서 오늘 일면에 실렸는데 일주일 후 아니면 한 달 후 지나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일면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주창했던 부분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신문을 위한 신문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뭐랄까 경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2008년 모기지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한 어떤 경제학자들이 없었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미네르바이브옹이는 역시나 저녁에 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뭐랄까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불강력적인 이 에너지 이 시대적 에너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또 내년이면 이제 1년 뒤면 또 모르죠 이게 참 정말 진짜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너무 미시적으로만 보면은 수풀 보는 관점을 잃어버리면은 휘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와 수풀 좀 건강하게 볼 수 있는 밸런스 어떤 건강한 장근육이 있으면 좋겠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은 마지막은 다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요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 감옥에 간 사람이 뭐 10명인가 수십 명이잖아요 수십 명 그 말은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어 자기의 어떤 위신이나 위신뿐만 아니죠 자기의 뭐 생계뿐만 아니죠 어 뭐 그런 뭐랄까 제도권에서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뭐랄까 투사 투사들이라고 할까요 그 어른분들의 그 본격적인 그 정치적 어떤 그 어 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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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진짜 치열하겠다 하 그래서 유튜브계나 출판계나 뭐 사회계나 뭐 학계나 이게 진짜 진짜 치열하겠다 1년 동안 진짜 치열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에 어떤 주류로 입성하게 되는 정치사회적 어떤 영향력까지 주류로 입성하게 되는 어떤 유의미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선거를 보면서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 성 이슈가 더욱더 첨예해질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이제 유튜브 및 뉴미디어가 자리를 좀 성숙하게 잡아가는 부분인 것 같다 물론 과도기도 있지만 그리고 네 번째는 숲을 보는 전문가는 없다 숲을 보는 전문가는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년 동안 정말 치열하겠다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다섯 개만 하하하 그래서 저의 역할 또 열심히 해 나가야죠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다움 통찰 인사이트 텔러 책읽는 사자였습니다 뿅